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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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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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고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글 스피커만 있다면 누구나 10만원으로 나만의 홈 오토메이션을 꾸밀 수 있도록 새롭게 채널을 개설한 메이크시프트입니다 홈 오토메이션 또는 스마트 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대단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긴 멋있는 집이 있고 그 집 안에는 여러가지 최첨단 가존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가전제품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부엌의 냉장고 문짝이나 침대 옆 거울에는 커다란 터치스크린이 보입니다 스마트 홈의 주인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이 터치스크린을 조작합니다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터치스크린을 조작해 커피를 자동으로 내리고 행복하게 커피를 마십니다 필요하면 음성명령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명령을 내리거나 타블렛을 이용하여 집안의 모든 전등을 켜거나 끄고 커튼을 여닫고 에어컨이나 난방기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네 홈 오토메이션의 좋은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향하는 현실적인 홈 오토메이션과는 결을 달리하네요 저희 집에는 이미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홈 오토메이션을 위해 비싼 냉장고를 새로 살 계획이 없습니다 새 휴대폰도 2년만 지나면 구형이 되곤 하는데 10년 넘게 쓸 수 있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터치스크린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후 지원을 받으며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전등을 음성명령으로 켜고 끄는 게 편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다가 잠을 자려고 할 때 일어나서 스위치를 끄는 것보단 말 한마디로 끄는 게 정말 편리하지요 하지만 집안의 모든 불을 음성이나 타블렛 화면으로 켜고 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계단을 오르내릴 땐 그냥 손에 닿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게 음성명령이나 타블렛으로 조작하는 것보다 더 직관적이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동화가 꼭 필요한 전등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지호 펜싱 기능을 이용하여 제가 퇴근해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앞마당과 현관의 조명을 자동으로 밝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조작한 것이 없는데 퇴근할 때마다 도착 시간에 맞춰 집 앞에 불이 켜져 있으면 집이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 앞 조명들을 타블렛이나 음성명령으로 켜고 끌 수 있도록 연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동화란 것은 굳이 음성명령을 내리거나 스크린을 터치할 필요도 없이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를 위해서 작동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홈 오토메이션에 관심이 많은 저는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오는 시점부터 하나 둘씩 구글 스피커를 구입해서 지금은 집 안에 총 7대의 구글 미니 스피커와 1대의 구글 레스트 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음성명령으로 차고문을 여닫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차고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집에 차고문 개폐기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 차고문 개폐기라 불리는 비싼 제품을 새로 사지 말고 기존 개폐기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자동화를 이뤄보자고 결심했었습니다 차고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헤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글링도 해보고 유튜브 동영상도 찾아봤지만 정확히 제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홈 어시스턴트라 불리는 무려 오픈소스 홈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홈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 함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홈 어시스턴트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춘 환상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플랫폼이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집안의 네트워크 설정을 이것저것 바꿔야 동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리눅스 맹이었던 저는 당연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인트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마침내 음성명령으로 착오문을 여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한다면 착오문뿐 아니라 어떤 장치라도 커스텀 음성명령이나 내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켜거나 끄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과정에서 메모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홈 모토메이션 DIY를 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메이크시프트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집에 구글 스피커가 있다면 단돈 10만원만 가지고서 말이죠 단돈 10만원으로 구현한 홈 모토메이션은 비록 저렴하게 만들었지만 성능만큼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실력이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저렴한 예산에 맞추어 홈 모토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능에만 주한점을 두었으며 심리적 내재적 아름다움은 전부 포기하였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메이크시프트 정신이 되겠습니다 비록 깨진 아크릴 판이나 버리는 전선을 재활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새는 이렇게 허접하여도 인형가량 유지 보수 전혀 없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메이크시프트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이 10만원으로 어떠한 홈 모토메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 모토메이션 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라즈베리파이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리눅스 기반의 미니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에 홈 어시스턴트라는 시스템을 깔아야 합니다 우선 홈 어시스턴트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라즈베리파이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홈 어시스턴트를 탑재할 수 있는 라즈베리파이 모델에는 라즈베리파이 3와 4가 있는데 저는 3와 4에서 모두 설치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홈 어시스턴트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구집호 대신 3를 권장드립니다 두 모델간의 가격 차이는 만원이 되지 않지만 10만원의 예산에 맞추기 위해 일단 3를 올려보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의 CPU와 주요 IC에는 방열판을 장착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제가 검색한 판매업체에서는 방열판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케이스 가격은 불포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라즈베리파이의 소모 전력에 맞는 파워 어댑터를 별매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라즈베리파이는 정상 작동할 수 없습니다 파이3의 파워는 마이크로 USB, 파이4는 C타입의 USB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이 달라지면 어댑터도 달라집니다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도 필요합니다 32GB면 충분하며 검색한 가격을 목록에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구입한 것만으로도 구글 스피커가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며 간단한 지오 펜싱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드MCEO 또는 ESP8266이라 불리는 와이파이 기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 3대를 추가하겠습니다 1대는 차고문 여닫힘 상태 안내를 위해 필요하며 2대는 집안의 문과 창문 열림 안내 및 경보 정치를 위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 마그넷 도어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차고의 2개가 필요하고 설치할 문과 창문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5개만 구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의 경우 이사를 왔을 때 향후 경보 장치 설치를 위해 창과 문 안쪽 벽으로 전선이 미리 매립되어 있었고 이 전선들은 유틸리티룸 쪽으로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가 용이했지만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문마다 하나의 노드MCEO가 필요할 수 있으며 노드MCEO의 전원 공급도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는 비용이 들더라도 홈 어시스턴트와 연동되는 무선 방식의 다른 솔루션을 알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고문의 여닫힘 상태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보통 집에 오면 차고에 차를 집어넣고 차고문 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차고문이 내려오지요 그런데 어느 눈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차고문을 닫고 집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아침 차고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알고보니 차고문이 내려오는 도중 굵은 눈발이 차고문 센서를 잠시 가로막았고 차고문 개폐기에 소프트웨어 안전 로직이 사람이나 물체가 차고문에 끼었을 경우를 대비해 차고문을 자동으로 다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 눈이 많이 온 날 눈덩이들이 차고문에 끼어 거의 끝까지 내려왔던 문이 다시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차고문 닫힘 버튼을 누르고 꼭 16초 이상 기다리며 문 닫힘을 확인하고 나서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노드 MC와 마그넷 도어 스위치를 달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차고문이 닫혔습니다 홈 어시스턴트가 차고문이 닫힌 후 2초를 더 기다리며 닫힘 상태를 확인하고 음성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차고문 닫힘 버튼을 누르고 나서 16초나 더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혹시 차고문이 다시 열려도 상관없습니다 홈 어시스턴트는 차고문이 열려 있으면 10분마다 집 안의 모든 구글 스피커를 통해 문이 열려 있음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차고문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차고문의 여닫힘 상태 안내뿐 아니라 음성명령으로 차고문을 열게 하는 동작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차고에 있는 노드 MC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노드 MC를 추가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음성명령을 생성하고 홈 어시스턴트와 연동해야 하는데 다다리 일정 비용을 내는 방법과 무료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조금 어렵지만 당연히 무료로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노드 MC가 차고문 개폐기에 무선으로 신호를 주어야 차고문이 여닫히는데 저는 이를 위해 기존에 쓰지 않던 리모콘을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리모콘 가격은 추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드 MC의 디지털 추역단자에 릴레이를 연결하고 리모콘 버튼이 있던 자리에 구멍을 내어 전선을 연결한 뒤 이 릴레이로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대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의 가격을 추가하면 음성명령으로 주차장물을 여닫는 기능까지 포함된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에 추가한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앞의 불을 밝히는 기능입니다 집앞의 불이 켜져 있으면 일단 집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겠지요 제가 사는 곳 주위에 어떤 집들은 단지 멋있어라고 밤마다 집앞의 불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밤마다 집앞을 밝히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주 신박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볼 때만 멋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볼 때만 불이 켜져 있게 해봐야지 하고 말이죠 저는 소모프라 불리는 스마트 와이파이 스위치를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두 개의 폼웨어를 갈아엎어 홈 어시스턴트와 연동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스위치를 기존의 스위치 내부에 매립하였습니다 홈 어시스턴트는 생각보다 똑똑한데요 우리집의 위치를 설정하면 위치와 계절에 따라 바뀌는 해 뜨고 지낸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자동화 조건에 해가 떴는지 졌는지를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차고문이 열리는 시점에 해가 진 상태라면 집앞의 불을 밝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오펜싱에 이와 같이 내가 밤에 집 근처에 도착하면 웨이커밍 라이트가 켜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모프의 가격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0만원에서 동전 몇 개가 모자른 금액으로 집안의 홈 모토메이션을 구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회에 걸친 후속 영상에서 지금까지의 맞대기로 보여드렸던 홈 모토메이션 기능과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몇 가지 추가 기능들을 리눅스와 네트워크를 거의 모르는 분들이 보시고 그대로 따라 만드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고문 개폐기는 하나의 예제일 뿐이며 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차고문을 여다들 일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구글 스피커에 커스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목적에 맞춰 여러분들만의 홈 모토메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의 목적은 저비용 고유율의 DIY 기법을 소개하여 홈 모토메이션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처음 영상들에서는 노드 MCU 없이 구글 스피커와 아즈베리파이만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재미있는 기능들을 간단히 구현해 볼 것입니다 이후에는 노드 MCU에 약간의 코딩을 하거나 팜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좀 더 복잡한 기능들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흥미와 목적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보안에 취약하다면 지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와이파이 연결된 스마트 장치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희 집에는 50개가 넘은 와이파이 장치들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집에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바꿔야 할 때는 사다리를 타고 천장이나 지붕에 올라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본격적인 홈 어시스턴트 설치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는